너네 그냥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 집 김빈 석 모자부터 했어 딱 서 똑바로 서 입 꽉 깨물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우아할래? 하겠습니다 딱 9명만 잡아보자 네? 우아가 뭔데 와보구에 하나 끈이 반성봉하리라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정말로 못해먹겠네 와 방송부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법 맞습니다 하..왜 이렇게 마음이 안맞냐 그냥 맨날 헤딩하는 일일까? 맞아 왜 이렇게 열심히 잡는 겁니까? 한 번만 넘어 버리면 컴퓨터 부셔버린다 오..아.. 마읔.. 막간 후에.. 감사합니다.